안녕하세요. 베리핏티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호주 시민권 취득에 관한 악플에 대해 제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간혹 그런 악플들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병역 기피를 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도 아니고 또 아들 군대 보내기 싫어서 원정 출산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지? 그런 불쾌감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마다 일일이 답글 다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영상을 관련해서 찍어놓으면 링크를 복사해서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제 입장도 한번 말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또다시 혐오를 조장하는 관련 내용을 올리시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을 거고요. 이제 관련한 내용을 올리시고 싶다면 본인 얼굴을 공개하시고 이제 본인 채널에 올리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는 이제 제 채널이니까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몇 번의 악플이 있었지만 제가 최근에 올라왔던 악플을 읽어드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입장을 썼던 걸 읽어드리면서 제 입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이거는 한 분이 여러가지 제 영상에 각가지 악플을 달아놓은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같은 분이고요. 엄마랑 분노의 먹방, 호주 한국 분식점 그 먹방 영상에 달린 악플입니다. 이제 이 댓글은 제가 그분 댓글에 단 제 내용이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일체 시대를 지나 분당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중국적을 허용할 수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는 어린 나이부터 이념적으로도 너무나 세뇌적으로 애국심을 강요받아 내가 죽어도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IMF 때 근무후기 운동만 봐도 나라를 위한 일로만 보기엔 결국 국민들의 피구름을 짠 누군가의 이득을 위한 일이었죠. 전 세계 77억 인구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해외에 나와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수국적을 취득하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심지어 한국도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부분도 있고요. 외국 시민권 취득자가 이완용같이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논리는 제 사견으로는 굉장한 흑백놀이로밖에 들리지 않고요. 댓글과 더불어 만약에 제가 호주 국적을 취득했으니 친성경기에서 호주 국가를 부르고 호주를 응원했다면 그분은 저를 욕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제가 한식은 먹지 않고 호주 음식만 주구장천 먹었다면 저를 욕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병역기피나 병역문제가 얽혀있다면 한국의 자주 국방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국노 소리를 들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들은 모두 매국노로 이루어진 나라인 건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300년 전에 호주 대륙으로 넘어온 에보리진을 제외한 모든 호주 사람들은 매국노가 되는 거고 미국 대륙 역시 인디안을 제외한 모든 이민자들은 매국노가 되는 것이니 매국노의 나라가 되는 거겠네요. 저는 한국의 한민족이라는 단일 문화의 역사가 자랑스럽고 우수하듯이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들, 다양한 문화들 역시 많은 장점과 우수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호주 국적을 취득한 제가 매국노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건 그분들의 생각이니까 제가 관찰할 수 없는 부분일 거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누가 봐도 한국인이고 제가 호주에서 계속 살아서 70살이 된다 한듯 누군가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묻는다면 저의 대답은 죽을 때까지 I'm from South Korea일 테니까요.